안녕하십니까 백투에덴의 양일권 박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각종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피부질환 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인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백투에덴은 사람들에게 바른 생활습관을 통하여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의 정서까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전인회복센터입니다 이번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울산 시민들을 위한 이동클리닉을 열게 되었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병의 질병들은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 이 독소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질병 가운데 살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이번 해독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생활을 되돌려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하십시오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울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